이 쪽을 모르는 그릇이에요! 아 이거 운명인건가? 저는... 탄선수 탄선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더 예뻐졌네 아니... 아! 형도 변했어요 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다 어? 김성욱씨 오늘 피곤하시다고 아까 지금 야 뭐 입술 터졌다며? 이제 심장이 터질거 같지? 입술 터졌는데 아 저 세관님 좀 잠깐 써봐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받는건 아라가 약간 만족한다는 표정이 그게 더 싫어 정말 부럽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기대해도 돼 어? 누굴 기대요? 뭘? 나머지 한분 자 다음 분! 외모를? 다음 분 나와주세요 자 얼마나 더... 누구야! 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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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나왔어? 나왔어? 서서 좀 볼게요 네 아 그럼 아니 아니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야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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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오늘 떠주세요 어? 일단 날씨에 개그우마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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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시키셨어? 키웨이 키웨주스 키웨주스 아 내가 콜라 시켰었는데 아까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제발 아 왜 이렇게 패밀들이세요? 아 콜라 시키신 분 아 아 아 야 예 예 예 아 아 나 골라 죽였는데 에 아 콜라 나 콜라 누가 시켰는지 알 거 같아 아 당장 만나 우리 직업 만나. 아 왜? 야 되게 연예인이에요. 강조 식당 안결이에요. 조용히 해봐. 아니야. 얼굴 좀 봐. 화사한 분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미녀 3분과 함께 하실 오늘의 미션은 런닝맨 3장 미니실입니다. 미니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운명의 상대를 찾으면 최종 승.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세 분 있죠? 네. 세 분 중에 커플을 정해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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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서 어떻게 죽이고 있어. 자 이제 결정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야 뭘 이렇게 뒤집기라도 해? 네. 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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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하고 하자고! 사랑의 pul 그's. 보다 하자고. 사랑의 capabilities attraction is. 실행. 난 너의 짝이 되고 싶어. 난 네가 좋아. 나 지석준은ays. 아 너와 짝이 되고 싶어 그렇지 자 시작하세요 하하 씨 하나 둘 셋 꺼져 이제 하시자 하시자 난 니가 좋아 나의 짝이 되어줘 그 더러운 손 치워 황수야 재밌다 황수야 재밌어 와 이게 떨린다 빨리 해 황수야 바로 가야지 좋아 한마디씩 어플 해줘 누구한테 좋아 뭐 싫어 싫어?